자, 뷰티란 뭐뭐가 있을까요?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우리의 뷰티 비전은 무한대다 무한대다 그리고 이제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이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떤 건가요? 헤어, 몇 년 역사일까요? 50년 역사가 더 됐어요 전쟁 당시에 어디랑 거론을 안 하겠지만 뭐 어디 학교 설립자가 처음 부산에 가서 미용을 일본 가서 배워갖고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자 그런 기술을 가리켜서 돈을 벌게 해주자 해서 미용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저같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꿈이 있는 사람 물불 안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무리를 저는 나눠요 1학년 때 회의해지면 2, 3, 4학년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 처지면 어떻게? 기분 나빠서 안 다니게 돼요 그러시지 말고 옆에 친구가 처질 것 같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죠 최고가 돼야죠 남이 알아듣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므로 이 뷰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서울종합예술학교 1호 학원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